너 너무 잘 지내줘 마 그렇다고 못 지내지도 마요 아예 내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였거든? 그러니까 이 년 얘기를 할게 넌 좀 부담을 느껴도 될 거 같아서 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냐고? 난 저 남진밖에 미련 한가득 안고 너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언제 가든 다시 돌아와 밥 잘 먹고 적당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밥 잘 먹고